안녕하십니까 꼬마선비 정소은입니다 네 이 시간 또 지난주 걸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이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천도지상인이라 하늘의 변함없는 법칙이니라 인의 예지는 어짐과 의로움과 예의와 지혜로움은 인성지강이니 사람 됨의 품성으로 결의가 되는 것이니 삼강오류는 유사교지니라 오직 스승님이 가르치니라 지난주에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새로운 문장을 어떻게 글자가 이루어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불명하니 부지 하행이리오 능화 능시는 유사 도지신이라 기은 기덕이 여겨 천지신이라 요표 부모인데 합을 경사리오 자 글자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나온 글자는 가르칠 교회에요 가르칠 교회 글자를 보면 본받다 효 배우다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 xx 우리 영어로는 xx죠 글자 하나로 본다면 벨 예입니다 x가 하나 있을 때는 근데 두 번 그어서 본받다 효 그리고 그 밑에 아들 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갓골문의 글자인데요 아들 자가 보이고 있죠 여기는 아버지 부자도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의 손인데요 여기에서는 칠복이라는 글자에요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서의 모양인데요 전서는 진시황 때 글자가 통일되면서 만들어진 글자죠 그때 보여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교는 아들을 배울 수 있도록 쳐서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혼내는 모양을 갖고 왔는데 아 오늘날은 이렇게 회초리를 들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좋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밝을 명이라는 글자는요 해와 달의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해의 그림과 달의 그림이 이루어진 글자에요 해도 밝고 달도 밝으니까 아주 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R, G는 제가 그림을 화를 쏘는 것과 또 말하는 모양을 갖고 왔어요 글자를 분석해 본다면 화살과 입부가 그려져 있어요 화살은요 아주 빠르게 날아가죠 그래서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듯이 알고 있는 말들을 센스있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R, G라는 글자는 화살과 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하, 꾸지질하, 멜하라는 글자는 사람, 인과, 오를, 가에 결합이 되어 있는 글자에요 이게 각골문의 글자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손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농기구의 모양을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비슷한 그림으로 농기구를 어깨에 메고 있는 분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농기구를 어깨에 메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 꾸지질하, 멜하라는 뜻으로 되었는데 원래는 멜하였겠죠 그러다가 어찌하, 꾸지질하 여러가지 뜻으로 또 발전이 되었어요 단일행, 항렬항 이라는 글자에요 행도 되고 항도 되고 이거는 각골문의 글자입니다 네 갈래의 길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네 갈래의 길을 갖고 왔는데요 네 갈래의 길을 가고 있는 모양을 그린 그림이랍니다 단일행, 또 실행하다 할 때 행자도 됩니다 능할, 능, 견딜, 내는 옛 그림을 보면 곰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곰 모양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는 소전체예요 진시왕께 만들어진 소전체의 모양은 처음 그림과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모양과 거의 비슷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은 왜 능할, 능이 되었냐면 우리 조상들이나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글자를 사용하는 조상들은 신성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보았어요 그래서 곰은 능력도 갖춘 것으로 생각해서 능할, 능, 할, 능 또 곰이 견디는 힘도 있잖아요 단군 신화를 보면 곰이 마늘을 먹고 견뎌서 또 우리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견딜래 라는 글자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화목할 화는 벼화와 입구의 글자예요 그래서 제가 벼의 사진을 갖고 왔고요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벼를 가지고 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온가죽이 화목한 모습이에요 이건 각골문의 글자입니다 이것만 피리약이라는 글자로 다시 또 만들어져요 온가죽이 둘러앉아서 먹는 모양입니다 이건 벼의 모양이고요 그래서 벼화 여기 보면 피리소리가 고르게 퍼져 나가는 것이 조화롭다 이 그림의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믿을 신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말씀언이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인의 각골문 모양이고요 말씀언의 각골문 모양은 입에서 혓바닥이 나왔는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퍼진다 해서 나팔의 모양이 끝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하는 모양이죠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생각할 유 오징 유는요 마음심, 새추 두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심장이 바로 마음심자의 모양이거든요 지금 마음심은 이거는 소전체의 모양이에요 이 새추도 역시 소전체의 모양인데 이렇게 꽁지가 짧은 새를 그린 것이 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높이 날은 것을 오직 생각한다 그래서 새추라는 글자에는 높을 채 오직 유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는 마음 오직 생각하는 마음 이런 뜻이죠 스승사, 군대사 이거는 언덕 부와 두를 잡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골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각골문에 언덕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흙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 따로 본다면 안이불자와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서는 두를 잡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언덕에 군대가 주둔해서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군대의 대장은 남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끄는 사람 스승사라는 글자로 되었어요 여기 장군님이 이수신 장군님 동상이거든요 여기 갑옷에 이렇게 치마처럼 길게 두른 거 보이죠 이 글자가 두를 잡이라는 글자입니다 인도할도 인도할도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여서 같이 달리기를 하는 모양의 사진입니다 인도할도의 글자를 보면 길도와 마디촌이 결합되어 있어요 마디촌은 손을 상징하는 거죠 손에서 만들어진 글자 바로 여기가 손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길의 모양이에요 사갈래길 모양이고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그린 거예요 눈과 머리털이 날리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손을 이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길도랑 마디촌이 해서 인도할도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은혜의 글자를 보면 까닭인, 마음심이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까닭인 자를 먼저 본다면 옛 글자예요 이게 각골문에 있는 글자인데요 네모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좀 누워있죠 이거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렸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다면 까닭이 있는 거죠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침대에 누워있죠 그래서 이걸 까닭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심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까닭이 있는 마음이래요 제가 갚아야 되는 마음 내가 다시 한번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갚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은혜은혜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 지금 사랑을 주고받는 모양의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은혜롤, 덕, 클덕을 보면 여러 글자가 합체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첫 글자가 조금 거를 척 그리고 위에 열심, 또 눈목, 한일, 마음심 이런 여러 개의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중에 열식과 눈목과 한일은 고들직이라는 글자를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번 더 자세히 본다면 이거는 각골문이에요 각골문에 길이 보이나요? 조금 거를 척이라는 글자가 되어지죠 눈 보이죠? 그리고 열십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마음이 이렇게 심장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런 사진을 갖고 왔어요 친구가 한 명이 좀 다쳐가지고 잘 못 걸으니까 좀 의지해서 친구가 도와주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친구를 도와줄 때 서둘러서 걸어가진 않죠 천천히 그 친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열심은 많이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피는 게 바로 은혜로울 덕, 클덕이라는 글자입니다 또 역, 클력, 마냥역, 단지역 이라는 글자인데요 단지는 다만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땀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 사진 이게 갓골문의 모양이거든요 이 갓골문의 이렇게 양쪽에 표를 해놓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겨드랑이를 가리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를 가리킬 때는 정말 땀날 때 우리 겨드랑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땀나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겨드랑이를 강조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진시황 때 소전체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글자가 지금과 많이 닮아가고 있죠 또 땀이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땅지는 글자가 흑포와 어조사야 두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조사야 이 모양은 뱀의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야자가 지금은 어조사야라는 뜻으로 쓰여 말을 돕는 야 그래서 큰 뱀의 형상이 이런 큰 뱀들이 땅에 흑에 엄청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도 밀림이나 또 수풀이 우거진 곳에 가면 꼭 뱀이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땅지라는 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님은 이거를 주전자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뱀의 해석이 좀 더 뜻과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야를 뱀으로 해석했습니다 하고자 할 이 자는요 골짜기 곡에 하품 흠이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 골짜기라는 글자는 제가 이렇게 계곡에서 물을 나오는 물을 이렇게 먹고 있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 하품 흠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는 배가 불러서 입을 쫙 벌리는 데에서 글자가 시작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입을 벌렸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입을 벌렸다 계곡에서 입 벌린 거는 특별히 물 먹을 일 아니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물 먹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효도효짜는 늙을 노자와 아들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건 각골문은 제가 못 찾았고요 금문에 있는 글자는요 이 글자가 늙을 노자의 옛 글자이고요 이거는 우리 아들자 아이자 모습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과 또 어린이가 같이 있는 손잡고 같이 있는 모양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서에서 변했다가 오늘날의 모양이 되었죠 이 부분이 바로 늙을 노자고 이건 아이자자이죠 공경할 경 공경할 경은 진실로 구, 칠복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글자의 각골문을 보면 입구가 있고요 이건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좀 이렇게 뿔난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개라고 짐승, 동물 개라고 해석하는 학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자를 살펴보니까 이게 개의 옛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서에서는 약간 개의 모습을 살짝 닮아갔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할 수 있도록 친다 그게 공경할 경자의 모습인데 저는 사진을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여서 안마를 해드리는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장에서 또 어떻게 뜻이 녹아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불명하니 그랬어요 안입을 가르칠 교, 안입을 밝을 명 가르치지 않으면 밝히 알지 못하니 부지하행이리요 안입을 알지 어찌하 행할행 갈행 행할행 알지 않으면 어찌 행할 수 있으리요 능화, 능신은 할릉, 화목할 화, 능할릉, 할릉, 능할릉 이렇게 다 돼요 믿은 신 화목할 줄 알게 하고 믿어옴이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유, 스승사, 인도할토 그것지 그랬어요 오직 스승이 인도하심이니라 화목하게 하고 믿없게 하고 이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스승님이 인도하심이라 기은 기덕이, 그 기 은혜은 그 기 덕덕 그 은혜와 그 덕이 여겨 천지신이라 또여 같으려 하늘천 땅지 또 하늘과 땅과 같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텁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지라는 말은 부모님의 은혜처럼 높고 두텁다 이렇게 스승님의 은혜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욕효 부모인데 하고자요 효도효 아버지부 어머니모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합을 경사리요 어찌하 안입을 공경할경 스승사 어찌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리요 라는 뜻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아주 훌륭한 문장을 배웠는데요 성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봉일천초등학교 조정연입니다 안곡초등학교 김지연입니다 부생하신하시고 모구고신이로다 보기회하시고 유이포하로다 의의요나시고 이식포하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신이 위인자자야 갈불위요리요 욕보심은 인된 오천만극이로다 부모호하오시든 유의주지니라 부모지명을 물령물태하라 부모와 명하시면 부수청지니라 사명개청하고 림명립청이니라 림명립청이니라 부모추립어시든 매필기립이니라 헌물부모에는 괴이진지니라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이니라 출부역방하고 유필유방이니라 약고서적하고 불부동왕이니라 평생일기라도 기죄여사니로다 음식수확이라도 여지필식이니라 음식진전에는 물출기성이니라 의복수확이라도 여지필착이니라 의복태해를 물실 물려라라 시좌친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투하라 부모우지신이라 시좌친전에는 물거물화하라 설전불자하고 진면무랑하라 부모유가어시든 간이불력이니라 간약불입어시든 열즉부가니니라 부모에 지어시든 힘을 망하라 부모지어시든 구이무원니니라 신필선기하고 모수후침이니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신필성우하고 사친지효는 양지양채니라 부모지년을 불가보라 대한불식어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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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득양채 나라 부모유병어시든 우이모륜이라 설리구수는 맹종지요요 고빙등리는 왕상지요니라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니라 입신행도하고 양명후세하여 인연부모가 효지종야니라 원시효자는 위인지본이니라 사친여차면 가위인잔이라 가위인잔이라 포싱난의하고 일거무교면 축근금수일세 성인우지시니라 시슴문자 얻은 자회쾌정하라 서계서여는 자정기면하라 지필연묵은 문방사우니라 주경야독하고 형설성공이니라 화양이송하시면 물라독서하라 차인전적은 물외필환이니라 정기의이나 풀목일이하며 명기도이니라 불계기공이니라 군이신강하고 부위자강하고 부위부강하고 시위삼강이니라 부자유친하고 군신유의하고 부부유별하고 참유유서하고 부모유신하나니 시위요륜이니라 예의염치는 시위사유니라 천개여자하고 지별어축하고 인생어인하나니 시위세곤이니라 원영이정은 천도지상이니라 인의해지는 인성지강이니라 삼강오륜은 유사교지신이라 불교불명하니 부지하행이리요 능화능신은 유사도지신이라 기은기덕이 여겨천천지신이라 욕효 부모인데 하불경살이요 부세가 신하시고 욕구고 기지로가 고기세하시고 유인공하여 조작하는 수對了 서치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